이것은 이미 이미지 포맷을 알아볼까요 지금 현재 이미지는 jpg로 되어 있습니다 jpg는 인터넷에 올려놓으셔도 바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파일 포맷을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림판으로 작업을 했을 때 애당초에 bmp 파일이거든요 그런데 bmp는 인터넷에서 바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그림판 작품이 바로 보여지게 하려면 이 bmp로 된 것을 jpg나 gif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jpg를 권장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용량이 너무 크면 가령 1메가가 넘어가는 일은 뭐 큰지 않겠지만 혹시 너무 크면 용량이 커서 올라가지 않으니까 용량도 적절히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용량을 너무 줄이면 화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jpg니까 이번에는 gif로 바꿔 보겠습니다 변화는 원본 파일을 삭제할 것인가 삭제하지 말자 그러면 컴퓨터에 jpg라는 파일과 gif라는 파일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gif로 바뀌었죠 올림픽 공원 사진 gif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상으로 rc를 이용해서 그림 크기 바꾸기 포맷을 바꾸기 이미지 회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수업이 되었습니까 잘 활용해 보세요 흰직 Leo 너만 볼 수 있습니다 en